메뉴 좋아하나 색깔 좋아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. 김태형 씨가 만든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그 정성이 눈에 딱 보여요. 정말 허를 찔르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자 이제 진짜 발표할게요. 대한민국 두 번째 마스터 셰프는 최강록 씨입니다. 최강록 도전자가 대한민국 두 번째 마스터 셰프입니다.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. 요리는 제 삶에는 51% 정도인 것 같아요. 인생의 반 이상, 절반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%가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인생에서 1%를 더 비중을 준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. 마스터 셰프는 마스터 셰프는 코리아를 통해서 52%가 됐습니다. 유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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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